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상 보면 채월이 흐르고 연수가 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때가 묻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인 것은 젊은 분들이 훨씬 때가 좀 덜 묻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전남의 무슨 순천당협위원장인간 천하람씨가 한교환 전 대표에게 부정성과 관련해서 펜앤마이크에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이준석이나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양반들이 어떻게 저럴까 살아야 될 세월이 긴데 일어난 사실이 어떻게 토론 주제입니까 일어난 사실이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정규제가 하면 이렇게 한참 떠들었지 않습니까 부정성과 관련 토론회 하자 사실이 어떻게 토론이 될 수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의 사실비를 토론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체면 젊은 양반들이 저째 저럴까 교육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는 문제는 정거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고 사실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그렇지만 참 하태경이도 2016년 16년도 하태경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당선된 선거 결과하고 2020년도 4.15 총선 선거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5% 정도 빼앗겼을 겁니다 하태경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신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 가운데 25장을 빼앗겨 가지고 그것이 민주당 후보 측으로 전산적으로 돼지도록 그렇게 조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니까 공중파 생방송이면 응하겠다 공중파 생방송이 어려우면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자 어떻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사악하냐 이야기죠 완악하냐 이야기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엉망이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일어난 사실을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대부분이 덮기 위해 가지고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강들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에도 참 대단한 친구들 여러분 이 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0만 표의 격차를 어떻게 선거관리비원회가 24만 7077표 차이로 줄였는가를 정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언의 근거라는 것은 포렌식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손을 댄 것도 없고 이 분석을 주도했던 제야 전문가가 거기다 뭡니까 조미료를 친 것도 없고 설탕을 넣은 것도 없고 소금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인공감미료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후보별 득표 수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후보별 득표 수를 심층 분석한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 수를 딱 심층 분석해 보니까 그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한 선거 데이터인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라는 그런 엑셀 자료의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전특표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급섭해 가지고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구별로 100장당 몇 장을 빼앗았는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황규환은 자신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이낙연에 함께 여러분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강남 3구에서는 송파 가벌병 서초 가벌병 조작값 30%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윤희숙이 받은 100장 가운데 30장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모두 35%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100장당 35장을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의 주범이란 것은 정치 세력 가운데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선거구마다 전국마다 뭡니까 다 표를 도독질하는데 주범이고 표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빼앗기는 적은 다 국민의 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총론으로 쓴 게 여러분 이채가 아닙니까 1권 총론 2, 3권 강론 4월 첫 주에 4.15 총선 강론 5월 때 여러분들 지방선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관여하시지는 못하지만 참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힘을 대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이 2권하고 3권을 직접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주변에 한 대권 정도 여러분들 더 사셔 가지고 관련된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비를 들여서 내가 책은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재산이고 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악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뭡니까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누군가는 뭡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악한 짓들 하는 겁니다 나이 세파란 젊은 친구들이 살아야 될 세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로 사실과 진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뭘 숨깁니다 그 사람들 찾아낼 수 있으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어느 가지의 여러분들 넙치 붕어 도다리 여러분들 숭어 오징어 꼴뚜기 참치가 나서 가지고 자신들이 여러분들 음숙하게 선언한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다 뒤져가지고 그것에 있는 소위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어떻게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책 나오면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후들후들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다 찾아냈구나 끝까지 못 숨깁니다 끝까지 활자로 이제 박아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은 그야말로 스트림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활자라는 것은 스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장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